아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다수주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인 썸머타임이 시행돼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듭니다. 오늘 13일 새벽 2시를 기해 썸머타임이 시행되며 시간이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표준실을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또 서부지역 표준실을 쓰는 지역에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단축됩니다. 올해 썸머타임은 오는 11월 6일 해제됩니다. 한편 이처럼 1년에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혼란 또 수면 시간과 리듬의 변화에 따른 건강상의 악영향 등을 들어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수면의학학회 또한 1년에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일랜드 주를 포함한 40여 개의 주도 썸머타임 제도를 끝내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단계까지 넘어야 되는데요. 썸머타임 폐지, 과연 여러 한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